원시 시대는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피지컬이 약했잖아. 본능적으로 강한 남자들한테 끌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잘난 남자를 만나면서 내 급을 이 남자의 급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었어. 자기 친구가 여기서 결혼을 잘했대. 근데 그 친구분은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 남성들을 많이 만나본 여자들이 노터네라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대표님. 네? 남자는 보통 결혼할 때 자신의 조건이 비슷하거나 아린 여자를 보거든요. 여자는 아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서 바로 여자들의 상향혼이라는 본능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는 보통 나보다는 조금 더 벌고 나보다 좀 더 잘난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게 이게 본능이거든? 주변에서도 제 아는 지인 남자분들이 왜 여자들은 그러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줘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나보다 잘나야 매력을 느낀. 아무리 잘생긴 남자여도 내가 본받을 게 없거나 나보다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매력을 크게 느끼진 못해 여자들은. 잠시 외모 때문에 매력을 느낄 순 있어. 하지만 오래 가진 못하더라고요. 특이 케이스도 간혹 있긴 하겠지만 직업이든 연봉이든 나보다는 좀 높아야 매력을 느낀다는 거지. 학벌도. 학벌도 나보다 좋아야 남자가 나보다 뭔가 똑똑해 보여야 매력을 느끼듯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이쁘고 어리고 직업 좋은 여자가 있어. 그리고 평범한 외모의 직장. 누구 고를 거예요? 당연히 전자하긴 하죠. 그쵸? 똑같아 여자들도. 우리가 자유롭게 연애하는 이 시대에서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고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본인들도 만약에 있으면 더 예쁜 여자 있고 물건 살 때도 더 좋은 거 고르잖아. 똑같은 거예요. 사람 본능인 거죠? 선생님이 본능이라 하셨잖아요. 그 본능은 대체 어디서 유래한 거예요? 알려줄게요. 두 번째입니다. 원초적 생존 본능에서부터 시작이 돼 이게. 아 이게 제 남자를 보는 게 생존 본능에서 유래한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본능의 원인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면 원시시대부터 가봐야 돼. 이제 원시시대까지 가세요. 원시시대는 수렵하고 채집하고 그리고 먹고 살았던 시기잖아요.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피지컬이 약했잖아. 그러니까 남자에 의존해서 살았잖아. 힘이 약하고 생존력이 약한 여자들은 좀 본능적으로 강한 남자들한테 끌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와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는 남자는 다른 남자보다 강인한 남자.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우월한 남자를 당연히 여자들 입장에서는 기댈 수 있는 남자야. 선호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런 남자들 힘센 남자들이 옛날에는 우두머리가 됐고 걔네들이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짱이잖아 짱. 그런 짱들이 또 옆에 많은 여자들을 두잖아. 한마디로 그런 남자들은 생존력이 강한 남자야. 그래서 이 습성이 그대로 현재 와서는 경제력이 좋은 남자로 이어지는 것뿐이에요. 현대시대의 생존력이 뭐예요? 경쟁력 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돈 있고 권력 있는 남자들이 어때? 많은 여자들을 안 보이게 권을 이고 있잖아. 그래서 나의 생활과 나의 아이를 기르는 육아 생활을 생각하면 당연히 경제력이 좋은 남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학력 보고 직업 보고 이러는 게 다 경제력과 관련이 있는 거야. 결혼해서 내가 애를 낳는데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난하게 키우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예전에 가부장 시대 때 보면 여자의 신분은 남자의 신분으로 결정이 돼요. 지금도 이게 근데 있어. 군인은 어때요? 군인. 제 친구 남편도 군인인데 그 계급에 따라서 또 와이프들의 계급도 그대로. 그래서 뭐 같은 관사에 살면 높은 사람들 만나서 불편하니까 나와 살고 그러더라고. 대접을 또 해줘야 돼. 본적인 곳에는 아직도 아직도 그래. 근데 지금도 안 보이는 곳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와이프야. 함부로 해 못해. 나하고 국회의원 와이프랑 있으면 너네 누구 편 들어? 또 대표님이 돈 주시는 거예요. 진짜야? 아닐 거 같은데?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여자의 신분이 남자의 신분으로 결정되는 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나의 삶의 질을 위해서 신분이 높은 남자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월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는요. 과거부터 쌓인 여자의 생존 본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인가요? 그죠? 세 번째 잘난 남자를 이미 경험해 봄. 여자의 1순위 조건은 뭐라고요? 나이. 봐봐. 여자 나이 그냥 20대면 어때? 그냥 그 나이로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여자는 20대라는 그 전성기를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립니다. 그래서 이 나이 어린 거 하나만으로도 조건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난 남자를 만나면서 내 급을 이 남자의 급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어. 동일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상향혼을 디폴트로 생각하는 거죠. 그 남자 만나면서 눈도 빠져서 이 이하는 안 돼. 맞아요. 그래서 잘난 남자를 경험해 온 여자는 그 밑에 남자를 만나면 성에 안 차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내가 80점대 남자를 만났어. 근데 70점대 남자를 만나라 그래. 성에 차 안 차. 나머지 10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더 쉽게 얘기를 해 볼게요. 월 400을 받고 일하는 곳에 있다가 월 300주인데 그럼 가고 싶어요? 절대 안 가죠. 안 가고 싶은 거야. 아 그러니까 이해되네. 그죠?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에 고스펙의 남성들을 많이 만나본 여자들이 노천을 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눈은 거기에 있고 나이는 먹어 가니까.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대표님도 채널에 10만 만 찍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10만 찍으니까 20만 되고 20만 되면 또 30만 원에 가냐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 하하하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30만 원은 언제 돼? 올해 되겠죠? 대표님 저희 이제 20만 찍어놨어요. 이게 더 저처럼 발전되고 싶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결혼 잘한 친구. 결혼 잘한 친구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주변에 내 친구들이 어떤 남자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내 친구가 사업가, 돈 많은 남자한테 갔어. 그럼 그게 이제 내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시집을 잘 간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비슷하게 결혼한 그 8명, 9명을 제외하고 시집 잘 간 그 친구의 남편이 내 기준이 돼요. 이게 무슨 신부예요? 쟤도 하는데 나는 왜 못 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교사 지인 여자분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의사야. 만날 때마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제 친구 남편이 의사잖아요. 이번에 병원 개원했잖아요. 마치 자기가 개업한 것처럼. 근데 내가 누누이 말하지 마. 그 친구는 예쁘고 돈이 많아. 그러니까 시집을 간 건데 그 친구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계속. 만날 때마다. 이건 친구 사이인데 이제 진짜 가족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매야. 여동생은 27, 언니는 32. 근데 둘 다 전문직을 원해. 근데 제가 여동생한테 소개를 훨씬 더 많이 해줬어. 전문직을. 왜 그러겠어요? 나이.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전화가 와서 언니가 울면서 왜 나는 소개를 안 해주냐. 전문직을. 내가 넌 나이가 많잖아. 당연히 소개하는 입장이 다르잖아. 가족끼리도 그래. 가족끼리도. 더 속상하다는 거야. 내가 언니니까 더 잘 가야 되지 않냐. 근데 동생은 그런 언니 속마음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번엔 다른 친구들의 조건을 경시한 잘못된 판단이에요. 친구랑 나랑은 스펙도 다르고 가정환경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저희도 뭐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이래. 자기 친구가 여기서 결혼을 잘했대. 와서 보면 결혼을 정말 좋은 사람 만날 만해. 근데 그 친구분은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 자기 친구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은 객관화를 못하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혼하긴 되겠네요. 그럼요. 친구는 친구일 뿐이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본능이든 착각이든 여자들은 이러한 이유들로 상향혼을 꿈꾸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이 여자는 왜 그래요? 라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본능이다. 왜냐면 남자도 이쁜 여자 찾는 거 본능이듯이 그죠? 근데 다만 이게 너무 나보다 너무 지나치게 심하게 상향혼을 추구하는 건 이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거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상향혼에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결혼을 진짜 현실적으로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방금 제가 했던 말들을 보면서 반성할 건 좀 반성하고 내려놓은 건 좀 내려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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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